이리 왔네. 야, 유나는 아침에 일어나도 유나네. 불멍이 저녁보다 아침이 좋아. 일어난 아침에 이렇게 보면 표정이. 확실히 병철이는 내성적인데 잠도 오래 잔다. 병철이가 일어나야 커피를 좀 해달라고 할 텐데. 병철이는 오늘 깨지는 거야. 다 깨졌어? 그런 것 같아. 잘 주무셨어요? 안녕? 안녕? 진짜요? 안녕? 안녕하세요, 형님. 잘 샀어. 네, 네. 이제 저 첫 번째 하나 깨고 이제 두 번째 당겼어요. 누나야, 병철이 형님 할 말이 있으시대요. 잘 잤냐? 뭐 할 말? 할 말이 있으시대요. 내가? 네. 아, 잘 잤다. 잘 잤어? 아, 이거 다 말로기로 한 거야? 네. 야자 타임으로? 편하게 해 주세요. 하하하하 하하하하